백두대간의 비밀 한반도는 창조주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진 영혼그룹들인 단지파들이 가장 많이 태어나 사는 곳입니다. 한반도는 선천의 시대의 물질문명의 중심이 되었던 곳입니다. 한반도는 후천의 시대의 정신문명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원시반본의 땅입니다. 한반도는 지구행성의 문명이 처음 시작된 곳이며 한반도는 지구행성의 문명이 종결되는 곳입니다. 한반도는 신성한 땅입니다. 한반도는 새로운 정신문명이 처음 시작되는 곳이며 한반도는 태초 창조주의 언약이 집행되는 곳입니다. 한반도는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스타게이트들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한반도는 하늘에서 공급받는 에너지들을 지구행성 곳곳에 전달하는 스타게이트들의 중심지입니다. 한반도에 사는 천선민족에게 천선민족임을 잊지 말라고 하늘의 에너지를 지속해서 공급했습니다. 한반도에 사는 단지파들에게 자부심과 금지를 잊지 말라고 하늘의 정기인 천기와 지기와 인기를 공급해 왔습니다. 하늘이 한반도에 사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늘의 정기를 지속해서 공급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천기의 성질에 따라 민족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지기의 성질에 따라 민족의 문화적 특성이나 지역적 특성이 결정됩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인기의 성질에 따라 사람의 성격이나 민족의 기질이 결정됩니다. 한반도에 천기와 지기와 인기를 공급하는 메인 시스템은 경복궁이 있는 상공의 차원간 공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복궁 상공에 있는 메인 시스템을 중심으로 상층부와 중간층과 하부층위의 추직적 구조를 가지고 한반도에 전기를 공급하여 왔습니다. 서울 경복궁 상공에 있는 메인 시스템을 중심으로 상층부의 4방향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센터가 있습니다. 상층부에 존재하는 에너지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쪽에서는 백두산에서 한반도에 전기를 공급하여 왔습니다. 남쪽에서는 한라산에서 한반도에 전기를 공급하여 왔습니다. 동쪽에서는 동해바다 상공에서 한반도에 전기를 공급하여 왔습니다. 서쪽에서는 서해바다 상공에서 한반도에 전기를 공급하여 왔습니다. 한반도의 동서남북 4방향에서 공급된 천기와 지기와 인기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한반도의 동서남북 4방향에서 들어온 하늘의 기운들은 한반도 곳곳에 공급되어 역동적인 에너지로 작용하였습니다. 한반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여 왔습니다. 역사시대 이전에 펼쳐졌던 상구시대의 정신문명을 주도했던 전기공급센터의 중심은 강화도 마니산이었습니다. 역사시대에 들어와서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지금의 전기의 공급망은 조선시대에 설치된 것입니다. 한반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중간칭 위에 설치된 센터는 서울을 경계로 북쪽과 남쪽 두 곳입니다. 북쪽의 전기공급망은 낭림산맥입니다. 남쪽의 전기공급망은 태백산맥입니다. 한반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하부층 위에 있는 에너지센터는 매우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그 숫자가 많습니다. 북쪽은 낭림산맥을 중심으로 뻗어나온 산맥을 따라 북한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공급망들이 그물망처럼 설치되어 운영되었습니다. 남쪽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뻗어나온 산맥을 따라 남한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공급망들이 그물망처럼 설치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높은 산이나 마을에 있는 산들은 모두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센터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우리 조상들은 무슨 무슨 전기를 받아 큰 인물이 나온다고 인식하였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우리 조상들은 무슨 무슨 전기를 받고 인간이 살고 있다고 인식하였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우리 조상들은 무슨 무슨 전기를 받으며 모든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인식하였습니다. 백두산에서 시작한 전기가 백두대간을 타고 한라산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백두대간이 갖는 하늘의 비밀임을 전합니다. 이것이 백두대간이 갖는 한반도 전기의 비밀임을 전합니다. 하늘과의 조율 속에 하늘과의 소통 속에 정리의 필요성이 있어 기록의 필요성이 있어 우데카 팀장이 이 글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2021년 1월 14일 우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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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